네, 안녕하세요. 사물룰이 기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물룰 기본에서는 어쨌든 처음에는 자진가락, 자진가락 기본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스름가락, 사물룰에서 처음에 지금 하고자 하는 가락에서는 푸놀로그라고 내는 가락인데요. 다스름가락을 오늘은 좀 더 심화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사물룰이 나가기에 기본가락을 좀 한번 손풀기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왼손은 궁이고요. 오른손은 따, 열체죠. 왼손은 궁체, 오른손은 열체.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 산다는 저처럼 무릎장단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궁체는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시고 열체는 수평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자, 붕붕따 따, 붕붕붕따 따, 이렇게 움직여서 같이 하면서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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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자,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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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도도동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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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동 реб벙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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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동 동 IES 봉 Born 붕 이 사이에 일어나서 붕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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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붕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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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3 덩덩덩덩 1대1 하나죠 그럼 이제 할렐루는 좀 열 BRAWS 그럼 이제 궁으로 완성됐습니다 궁궁궁궁궁궁인데 이 사이에 따가 들어갑습니다 붕뚝뚕뚕뚱뚱뚝뚝arner 2대 2로 4번 시작 붕뚝뚝뚝뚝뚝뚝뚝뚝크붕 붕뚝뚝뚝뚝뚝뚝뚝 1대3 붕뚱뚝뚝파이에 따가 들어갑니다 붕뚝뚝뚝뚝뚝뚝뚝 1대 1, 1대 1이죠. 여기 사이에 따라가 들어갑니다. 키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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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떡키떡 키떡키떡키떡키떡키떡키떡키떡IN 1 대 1로 1대 1, 2시 Timothy, 4번 시작 이번에는 바같이 말고 2대2로 4번 시작 이번에는 1대3 시작 이번에는 1대1 4번 시작 2대2 2대2 바같이기 1대3 1대3 바같이기 1대1 바같이기를 쭉 내게 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흰모리 남발을 제가 정해서 흰모리 1번 2대2 2대2인데 붕떡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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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쳐도 됩니다 이번에는 좀 느리게 칠 때는 똥똥 붕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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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1번, 4번, 2번, 4번, 3번, 4번 했죠. 4번, 5번은 어떻게 되느냐. 붕떡풍, 붕떡풍 1대1인데 1대1, 1대1이 4번이에요. 그럼 5번은 1대1 박아치기, 붕떡풍, 붕떡풍, 그럼 1번부터 1, 4, 5,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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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개, 붕떡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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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4개, 시작. 붕떡풍,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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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 구떡쿵이나 구떡 구떡실때는 반드시 붕떡쿵 3방역으로 붕떡 하나 둘 셋 붕떡쿵 구떡쿵 이런 느낌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히모리 1,2,3,4,5번을 했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본으로는 덩떳떳 구떡쿵 이게 두 마칫가락이에요 덩떳떳 구떡쿵 시작 네 두 번째 가락은 따궁 구떡 구떡쿵 시작을 덩으로 하는데 따로 시작한다고 해서 엇걸이 가락이에요 엇걸이 따궁 구떡 구떡쿵 두 개씩 몸을 바꾸면서 따궁 구떡 구떡 구떡쿵 시작 네 따궁 구떡 구떡 구떡쿵 네 그러면 두 마치와 엇걸이를 연결하면 엇걸 빼기 가락이 됩니다 엇걸 빼기 소고를 엇걸 빼기 친다고 해서 소고 엇걸 빼기 칠 때 치는 가락이라고 해가지고 엇걸 빼기라고 해요 자 가락은 덩떳 구떡쿵 따궁 구떡쿵쿵쿵쿵쿵쿵 시작 네 때문에 한번 차 보겠습니다 시작 자진가닥 기본은 이렇게 힘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가락이 있고요. 2대2, 1대3, 1대3 다같이기. 그 다음에 4번은 1대1, 5번은 1대1 다같이기. 그 다음에 5번 빼기는 덩덩덩 후떡쿵, 따궁 후떡후떡쿵. 이렇게 연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진가락. 자진가락 기본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자진무리. 자진무리에서 다스름가락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다스름가락은 핫둘셋, 둘둘셋, 셋둘셋, 넷둘셋, 핫둘셋, 둘둘셋, 셋둘셋, 넷둘셋, 넷둘셋. 3분박의 흐름으로 4개씩 가는 거예요. 핫둘셋, 둘둘셋, 셋둘셋, 넷둘셋. 자 보세요. 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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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굼. 핫둘셋, 둘둘셋, 셋둘셋, 넷둘셋, 시작. 핫둘셋, 둘둘셋, 셋둘셋, 넷둘셋, 시작. 핫둘셋, 둘둘셋, 넷둘셋, 넷둘셋, 넷둘셋. 굼, 구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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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굼. 이거 좀 쳐볼까요? 시작. 굼, 구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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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굼. 이런데 구굼을 치는 구굼 연습입니다. 쭉 들어갔죠? 들어가다가 여기 펜을 맞는 지점까지 거의 여기까지 참았다가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여기 끝에서 거의 붙여가지고 스냅을 딱 손목에 스냅을 주고 바로 올라옵니다.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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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자, 처음에는 굼, 구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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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굼, 구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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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굼, 구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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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굼. 자, 그러면 여기 따라 한번 집어넣을게요. 자, 굼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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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굼떡. 자, 핫, 굼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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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굼떡. 보세요. 핫둘셋, 둘둘셋, 셋둘셋, 넷둘셋. 하나와 둘을 치는 거죠. 핫둘셋, 둘둘셋, 셋둘셋, 넷둘셋. 자, 굼떡, 그 다음에 구굼떡, 부굼떡, 부굼떡. 이겁니다. 굼떡, 구굼떡, 부굼떡, 부굼떡, 부굼떡. 시작! 굼떡, 구굼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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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굼떡. 자, 굼떡, 구굼떡, 구굼떡, 구굼떡. 엞션이 아니면 앞에 붙어있다가 궁을 치면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이때 궁을 잘 exceptår 해야 되겠죠. 처음만 궁이고 그 다음 둘, 셋, 넷은 궁입니다. 굼떡, 구굼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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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굼떡 시작 굼떡, 구굼떡, 구굼떡, 구굼떡 시작 굼떡, 구굼떡, 구굼떡, 구굼떡 이번에는 그러면 다 이만큼 나왔었는데 호까랑만, 처음만 이건 나오고 여기서 마지막에 들어가고 두 번 격가락을 붙여서 쳐 보겠습니다 보세요 굼떡, 구굼떡 많이 안 나갔죠? 굼떡, 구굼떡, 구굼떡, 구굼떡 잘해주세요 군떡 부군떡 구금떡 구금떡 시작 굼떡 부군떡 부군떡 구금떡 시작 굼떡 부굼떡 구금떡 구ć 시작 굼떡 부군떡 구 pró 이번에는 핫둘을 쳤죠. 핫둘셋, 둘둘셋, 셋둘셋, 넷둘셋 여기는 겹이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둘 셋 좀 쳐 보겠습니다. 굶따 따구, 굶따 따구, 굶따 따구, 굶따 따. 시작! 굶따 따구, 굶따 따구, 굶따 따구, 굶따 따. 처음에는 들었죠. 군따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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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따 이제 따로 맺어볼게요 시작 두 번째부터 겹이 들어갔어요 이쪽도 한번 가볼게요 굼따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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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굼떡 시작 굼따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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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굼떡 시작 굼따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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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굼떡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 기본을 바탕으로 가락을 다스름 가락을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궁이었죠? 궁. 이번에는 처음을 덩으로 가겠습니다. 덩 구굼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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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이제 하나를 뺐는데 뺄때는 구굼나갔죠? 굼떡 구굼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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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연습해 볼게요. 시작 구굼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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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이번엔 이쪽도 한번 가볼게요. 입장도 꺼시면서 시작! 되십니까? 1번이죠. 2번은 항상 시작할 땐 궁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춤을 추천만 했는데 이번엔 체컷으로 궁기우궁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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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궁기우궁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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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이쪽으로 2번 궁기우궁떡 궁기우궁떡 굼기 구굼떡, 굼기 구굼떡 시작 굼기 구굼떡, 굼기 구굼떡 굼기 구굼떡, 굼기 구굼떡 자 이게 2번이죠 자 그러면 3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자 보세요 굼기 끼 구굼떡 굼기 끼가 핫돌새를 친 거죠 굼기 끼 구굼떡 굼기 끼 구굼떡, 굼기 끼 구굼떡 굼기 끼 구굼떡 시작 굼기 끼 구굼떡, 굼기 끼 구굼떡, 굼기 끼 구굼떡, 굼기 끼 구굼떡 자 이번 이쪽으로 굼기 끼 구굼떡, 굼기 끼 구굼떡, 굼기 끼 구굼떡, 굼기 끼 구굼떡 시작 1번 2번 3번 했죠 자 그럼 1 2 3번 연결 한번 해서 이 시점에서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연결하면 처음만 덩이고 여기는 계속 구궁이 갑니다 이것만 좀 변하는 거죠 제가 2부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처음에는 덩이죠 덩 구궁 따 구궁 구궁따 구궁구궁 estimation 구궁기 구궁 Zo1 2 3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체험만 덩이고 계속 여기는 구금, 구금, 구금이죠. 입장단을 잘 하시면서 시작 2번 3번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쪽으로 시작 2번 3번 3번 네 좋습니다. 그럼 4번은 좀 감이 잡히시죠? 궁, 기, 기, 구, 굽, 따, 따, 구 こんな 궁, 기, 기, 구, 굽 따 참iro 헛둘,render 很 Guten 헛둘셋 Shh 헛둘셋 엑둘셋 헛둘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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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둘셋 헛둘셋 기 기 기 기 따 따는 열차 붙이는 거 여기를 딱 붙여 가지고 따 따 따 따 이겁니다 자 기 끼는 이렇게 채끝으로 잡고 기 기 기 기 손이 나가서 치죠 따는 들어가서 여기 여기를 붙입니다 여기를 붙여 가지고 이 통 테두리 치는 거죠 여기 딱 치고 여기는 띄고타 따 따 따 따 따 따 따 este 여기 기 끼 밋으 speaker stories 손은 깃기는 이만큼 나갔죠? 따는 이만큼 들어갔어요. 딱 붙는거죠. 그래서 자, 처음에는 궁이죠. 궁기 끼고 궁따 따구 궁기 끼고 궁따 따구 궁기 끼고 궁기 끼고 그 다음 5번은 궁따 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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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따 4개씩 시작 이번엔 이쪽으로 시작 5번 5번 다스름가락 4진모리 다스름가락 1,2,3,4,5 이것은 계속 반복을 하셔서 입장단과 손이 돌아갈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처음만 덩이고 계속 구금만 계속 구금만 가는 거고 이 열차가 변하는 거죠. 한 번은 비었다가 따를 치고 궁깃구 궁따로 치고 궁깃기구 궁따로 치고 궁깃기구 궁따 따구로 치고 궁따 따구 궁따 따구로 치죠. 궁궁궁따 따구 궁궁궁궁따 5번 자 이번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2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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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자 다스름가락의 1,2,3,4,5인데 네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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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이 항상 구금은 거의 챎편에 달라붙을 때까지 참았다가 여기서 쳐 주고 바로 올라간다고 했죠 구금 구금 구글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렇게 굿거리라고 해요. 여기에서 참았다까지 올라가죠. 덩다 따 구굼다 따 구굼다 따 구굼다 시작 덩다 따 구굼다 따 구굼다 따 올리고 덩다 따 구굼다 따 구굼다 따 구굼다 따 이렇게 느리게 할 때는 거의 보이시죠. 덩다 따 구굼다 따 구굼다 따 구굼다 따 구굼덕 이쪽도 발생하죠. 덩다 따 구굼다 따 구굼다 따 구굼다 따 구굼덕 스냅의 위치. 팔뚝에 가다가 툭 하고 스냅을 주는 위치 있잖아요. 이 스냅을 위치를 바로 편에 붙여가지고 이걸 붙여친다 라고 해요. 이쪽도 한번 가고 있습니다. 덩다 따 구굼다 따 구굼다 따 구굼다 따 구 시작 덩다 따 구굼다 따 구굼다 따 구굼다 따 구굼다 덩다 따 구굼다 따 구굼다 따 구굼다 따 구굼다 양손이 덩 덩 덩 덩 시작 덩 덩 덩 덩 덩 근데 이번에는 덩궁 덩궁 하고 싶어요. 이럴때는 덩에서 붙고 궁에서 나가요 덩궁 덩궁 시작 덩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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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덩궁 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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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군동 시작 그 다음에 붐동던 붐동던 붐동 붐동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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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렵죠? 자 덩 덩 붐동 붐동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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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동 이 손은 계속 가는데 이 손을 넣다 뱉다 하죠 덩은 덩은 같이 치고 굶은 이것만 치고 덩붐동 붐동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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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동 붐동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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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붕 gén gou 동붕 동붕 try 라이나 Abg 동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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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ies 동붕 동붕 Truong 동붕 분 시작 동붕 종붕 동붕 자 이렇게 자진가라 key 본 mill 굼떡굼떡굼떡굼떡굼떡굼떡 그 다음에 자진모리 다스름 기본은 굼 구굼따구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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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굼따 이걸 잘 유념하셔서 연습하시고요 세 번째로 했던 기본이 덩굼덩 덩굼덩굼덩굼덩 덩굼덩굼덩굼덩굼덩굼덩 덩은 같이 치는거 붕은 이것만 치는거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연습을 좀 하시고 다음에는 다스름 기본 다섯가지 뒤에 가락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한번 쳐보고 갈게요 이 가락이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하고 마칠게요 히모리 1,2,3,4,5 그 다음 뒤에 가락을 다음 시간에 배울 가락을 미리 한번 복습을 예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부터 나갈게요 북전이 나중에 심화할텐데요 나갔죠? 징징징징징 진짜 틀림의 종류입니다 징징징징 다 되시길 바라요 징징징 다시 한번 들어온다면 Empower V 오늘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가겠습니다. 자 인사꽃은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이게 인사꽃입니다 시작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